시험 시간을 보시게 되면 시험 시간에 대한 문제는 총 5시간 30분이 소요가 되죠. 여기에는 엔진 문제가 140문제, 시시 문제가 120문제, 전기 문제가 70분 이렇게 해서 5시간 30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기사 문제는 하루에 1회차 문제만 시험을 본다. 예를 들면 기능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 1안이 나오면 오후에는 2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안별로 해서 하루에 2개안씩 2개안씩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5시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1회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진 문제 볼까요? 엔진 문제는 엔진 1번 문제, 주어진 엔진을 기록표의 측정 항목까지 분해하여 기록표의 요구사항을 측정 및 점검하고 본래 상태로 조립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1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엔진 분해 조립 문제 하나, 그리고 1-1, 그리고 측정용 문제 하나, 1-2 문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해 조립용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측정용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 답안지 문제를 보게 되면 측정용이 분해가, 엔진 분해가 어디까지 분해가 되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크랭크축까지 분해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엔진의 1번 문제는 엔진 분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측정치, 다시 말하면 측정값이 요구되는 문제대로 시험장 분해 조립용이, 엔진 분해 조립용이 준비가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랭크축까지 분해가 된다면 사실은 8번 문제부터 분해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엔진 분해 조립에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분해하고 조립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렌치가 준비가 됐는가, 토크렌치가 일반적인 엔진 분해 조립할 때 다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시험 볼 때는 특히 크랭크축 조립할 때와 그리고 실린더 헤드를 조립할 때, 이렇게 조립할 때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랭크축까지 분해가 되기 때문에 토크렌치를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험 감독관한테 반드시 요구를 해서 규정 토크로 조립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엔진 문제가 이렇게 8번, 9번, 10번, 위에서부터 쭉 분해를 해 나오는 거죠. 실린더 헤드카바, 그리고 9번, 10번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타이밍마크, 특히 벨트를 빼낼 때는 타이밍마크 기준점을 반드시 맞춰놓고 분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분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해를 해 놓고 나중에 마크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차종마다 이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엔진의 점화시기, 크랭크축에 대한 마크, 캠축에 대한 마크, 두 가지 마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EF 소나타 같은 경우는 12시 방향의 캠샤프트하고 스프르켓이 헤드쪽에 12시 방향으로 마크를 맞추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금 이 엔진에 대한 상태는 서로 3시 방향, 9시 방향으로 맞춰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크랭크축의 마크는 마크점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1번 실린더의 마크점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엔진은 타이밍 벨트 조정하는 텐셔너가 별도로 있지만, 오토 텐셔너 같은 경우는 오토 텐션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되겠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정 볼트를 풀고, 워터 펌프 고정 볼트를 풀고, 이걸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벨트의 간극을, 유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빼내려면, 탈거하려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유림을 혈겋게 한 다음에 탈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 쭉 분해를 해 오시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피스톤을 탈거를 할 때에 1, 4번, 2, 3번, 탈거하는 1, 4번과 2, 3번 위치가 같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어셈블리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섞이지 않게, 바뀌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분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을 해체 분해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압축압력이 70% 미만일 경우, 그리고 연료에 대한 소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그리고 윤활류의 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이 세 가지는 엔진 내부적인 마모가 다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마모가 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엔진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출력이 떨어질 때 엔진을 해체 분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스톤, 그 다음에 실린더, 크랭크축 이런 내용들을 해당 내용들을 부품을 교환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맞게끔 보링을 한다던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립에 들어가면, 이 엔진 분해 유립하는 내용은 자세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할 때는 깨끗이 닫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정 토크, 아까 말씀드렸죠. 볼트가 여러 개 있는 실린더 헤드볼트나 크랭크축에 대한 메인저널 캡 볼트는 반드시 토크 렌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토크 렌치를 요구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시험감독과는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 토크 4.5에서 5.5kg4 메타로 조정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할 때 딱딱 소리가 나도록 조립을 해 주시고, 마무리가 되면 1,4번이 상사점 위치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조립을 하고, 실린더 헤드카버까지 조립이 되고, 마크, 타이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 캠축 마크점, 타이밍 마크점 맞춰주고, 크랭크축에 대한 점화식이 1,4번 상사점 위치에 맞도록 점화식이 맞춰주고, 그리고 유격을, 워터 펌프를 통해서 유격을 통해서 정해서 주시게 되면, 여기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장력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이 끝나면, 마무리 작업 끝나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조립은 마무리까지 이제 조립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시험장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항상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